반갑습니다 여러분! 오늘 또 리부트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층 여기가 이제 리부트의 아니 메린이들의 폐사 구간 저 아직 잘 못하긴 하거든요 족범은 빌드범으로 사는 거라서 나 진키가 도와준다 했거든 뭔가 도와주기 전에 아예 생노베이스보다는 뭔가 되어있는 게 더 좋잖아 그치? 여길 타고 여기 올라가 띠와! 으아아악! 오케이 여기로 가서 바로 점 vist!? 여기지? 오 오 오 오 오 아 시바! 뛰어! 벌써 아니 씨바 뭐야 포인트 필요해요? 연습걸 왜 팔아 그러면 연습이 아니잖아 이거는 연습 포인트 너무 아까워 하지만 실전은 연습을 하면 돼 안 그래? 10초씩 한 번도 안 뚫어지게 만원? 콜 나 이제 집중해야 돼 안 뚫었어 안 뚫었어 바닥에 안 뚫었어 미션 썩셋 감사합니다 성공 간다 여러분 집중이야 이건가? 이건가? 맞는 거 같아 아 씨바 할 수 있어 그 잔 욕하심하고 뛰어가 뒤로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씨발 아이씨 씨발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상시린이 22차 고전기였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아 눌러 진짜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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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열심히 가보지 한 번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서? 점프만? 이렇게? 이렇게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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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네 그리고 앞으로 살짝 전진해서 살짝 전진? 좀만 더 좀만 더? 좀만 더? 좀만 더? 좀만 더? 좀만 더? 좀만 더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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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이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점프? 아아 아이씨 여기는 쉽지 네 그리고 위로 올라가고 자 멈춰요 형 코앞에 있는 이 봉우리 있잖아요 어 거기도 이제 뚫려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피하면 돼요 거기서 점프 한번 해보실래요? 여기는 그렇게 쭉 가다가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 네 멈춰 형 멈춰 아이고 형 아 미안해 아 근데 이거 연습 모드를 시작할까 하세요? 연습 모드? 아 그리고 형 멈춰봐요 그리고 구름 끝자락 여기 한 번 마우스 한 번 대보세요 구름 끝자락 여기? 네 거기가 그거거든요 지금 함정인데 지금 움푹 패인 곳 있죠? 옆에 약간 왼쪽에 네 거기서 점프를 박으면 돼요 네 그 전진해서 점프 박으면 점프! 오케이 어 여기서 살짝 앞으로 더? 네네 거기가 거기가 안점봐 거기서 점프 박으면 돼요 점프! 오! 그쵸 그리고 여기서 멈췄죠 형 멈췄 그 제자리 점프하면 떨어집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서 점프 좀만 더 앞으로? 네 조금만 더 앞으로 왔어 네 거기서 점프 점프? 와! 그리고 형 여기 마우스 한 번 가져와보세요 여기 지금 운부패인데 있죠? 거기 여기? 네 네 거기 거기를 거기 이제 전해서 점프하면 돼요 여기서 전해서? 이제 점프 전해서 점프! 그렇지 네 됐다 그럼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오케이 오케이 끝까지 여기까지 어 여기 투명발판 혹시 아세요 지금? 어 여기는 알아 이게 지금은 감을 못 잡을 수 있어도 저 끝의 구름에서 언덕이 진 그 느낌을 받을 거예요 약간 위아래로 가는 그 약간 살짝 경사가 있거든요 아 그거를 넘었을 때 점프를 하는 게 어 무조건 배포 안전방이긴 한데 그건 솔직히 찾아보면은 느껴질 거예요 이거는 오케이 지금 밟는다는 느낌보다는 뭔 느낌이 잘할 것 같아 여기까지 가면 돼 여기까지? 와 이거를 투명발판 쓴다고 웬만하면 추진력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아 추진력으로? 왼쪽으로 갔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쭉 한번 가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! 끝! 어어어어 으으윽 와 오케이 야 이거 진기 고웠다 와 이거 23층에 가면 될 거 아니 근데 이제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점프는 안 돼요? 어 원래 점프는 안 돼요? 하나 둘 그리고 점프 한 분 끝 점프 점프 끝 아.. 이거 쉽네 이거 완전 쉽네? 연습했으니까 찐모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한 번 받을 수 있을까요? 해도? 진짜 헤드 박고 시댁안에 삼천분 아유 그냥 갑니다 클리어 끝 오케이 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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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리 릴리 릴리슬 오케이 하나 둘 셋 됐지 리 리 슬 리 릴리 릴리 미친구마 릴리 슬 리 리 릴리 슬 리 리 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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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 주 달 어? 왜? 아 이거 피규어 표시 쓸 와 됐다 와 36반지 뚫었다 와 삼겹탕자 와 내가 2급은 못 먹었어 2급은 다음에 얻으면 되지 와 영롱하도다 나한테 이런 게 나 진짜 처음이야 여러분 와 이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? 보따리야? 아 보따리야 개성 나쁘지 않아 한 번도 기회를 얻었어 여러분 이거 숨겨진 반지 상자인데? 어차피 운인걸 이게 컷이야? 어 너무 짧은데 여러분? 이런 스위프트 씨발 뭐야 이거 개같은 일렘 개새끼야 버려버려 그냥 아 괜찮아 그래도 이제는 혀를 뚫었잖아 우리 그리고 일단 우리 이거 좀 까자 여러분 어차피 나 지금 두 개 필요하니까 요거 두 개 두 개 사놓고 그 다음에 더 시드 퀘스터링 좀 살게 나 매개 필요해 어 요거까지 가자 어때요? 일단 짭 짭 얍 얍 아 씨 하지마자 그만하자 그냥 내가 시드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 좀만 더 하자 아 나 하고 싶어 어디에 문구가 떠요 여러분? 화면 가운데 어디 떠? 어 뜨네? 어 뜨네? 아 씨 개조로 됐다 이거 조진건 한 번 더 해볼게요 아니 레전뜬 뜬다며? 이거 왜 안 뜨는 건데? 하하하하 아 아 드블게 뜨는 거야? 아 이거 너무하네? 야 근데 이렇게 해서 진짜 뭐 몇백판씩 하시는 분들은 와 어떻게 하는 거냐? 내가 그렇게 되겠죠? 예 그때로 like st 다가